옆 건물 어! 확인 손매의 무시 웃는다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가방! 롱블바퀴! 아아! 오래된 롱블바퀴! 윤자영! 응? 웨얼? 스쿡! 응? 지금? 리밋 찍으셨잖아요 로족으로 갑시다 그러면 늦긴 했지만 음... 오케이 로족으로 가도록 하죠 2천원인데 되게 큰 에네미 나카사 하나 둘 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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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어우씨 응 전부다 도로 건너서 퍼밍하는데? 응? 그러면 이거 여기 털고 오! 뚝배기 나를 열어야겠다 엥?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한지어는 그런거같아 어? 절로 토끼네 에이씨 응 원샷 첨 맞는다 일로 온다 누웠다 한명 기절 다운 그리고 오토바이가 절로 붙고 있음 오토바이란다 뻑이 건너 뭔데? 한바디 더있음 내 앞에 한명 다운 다운 2평집 들어가고 있었음 얘가 다운인거고? 응 다운을 잡았고 2평집 들어가고 있었음 걔가 기절한 애가 안에 있는거같아 문 닫았음 이 2평집 안에 확실하게 있다 이쪽 있죠 들어가 아니요 제가 안보여 응 있냐? 어 건너편 한명 있다 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들어와요 한명 야아 안에 있다며 안에 있다며 없어 없어 안에 없어 안에 없어? 응 없어 어 연난이 바딱일래 확실하게 있는줄 알았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학교 잡으러 갈까요? 으응 오케이 학교 떨어졌어 생각해보니까 학교쪽에 총소리 나던데 으응 흠 문다르 치킨처럼 튀겨서 파는걸 해요 근데 먹어본적이 없음 많이 비싸서 학교는 아니 아파트는 다 닫혀있고 내가 잘못들었나? 학교 총소리 아닌거 같으면 있는걸 했음 지금 스키장 놀러가신 분이 그렇게 말했음 raid 따라하지 말라고 해놓은 블루월의 큰그림? 에헤헣 학생여러분 따라 하지마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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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Э 역시 김블러가 말한거 맞았다 총소리 들리는거 맞았다 손잡이가 없다 어? 손잡이가 없어 손잡이랑 스나 탄창 어머 스나 쓰시나봐요? 그렇죠 제가 발병을 드릴까요? 어머 부서서라도 쓰질 못하시네 어머 어머 저는 AR에 발병을 달았습니다 AR이 스나지 AR이 어? 스나지 뭐 별게 있습니까 변다장 Where are you? I'm going to My 아파트 Where are you? 어 어 누른장 수직 주웠다 수직을 주웠다 응? 아 감자가 차소리인줄 알았네 부름부릅 잡으러 갈까요? 아 아 그 사망었잖아 그거 두번 써지 말고 저한테 아 아닙니다 아 끝나자마자 이걸 кли 해외 다 저한테 막 터쳐도 되는데 에헥 아 그 땜양인님 차는 감사합니다 논쟁장이라 하고있어요 여기 파밍 다 되있다 밖에 우리왔던길 발소리 옆건물 요 확인 운매에 무시라 붙는다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 바깥 아아 일단 그 살릴게요 스칼스 놈 1층만 하나 더 있어 근데 나 왜 급히 빨리 다니? 거기에 썼니? 올 것 같은데 스카 2층 올라가서 볼게요 밑에 발소리 밑에? 오른쪽 아래? 윙 나 할 수도 있고 다른데 온다 W 확인 있다 2평 집에 2명 들어왔어요 일로 분다 3명 캐핑 좋아 우리꺼다 여기 눈쟁쟁이 익히라고 나도 익히라고 사이좋게 먹는거지 이런건 나눠 먹어야지 개판이야 갑바람 님 그 와중에 레드존 어? 60 초밥집 초밥집 나왔다 초밥집에서 올라가는 적 초밥집 한 3대 초밥집에서 다른데 지나가는 차를 초밥집에 있는 애들이 쐈어요 그리고 저희는 가야되고 2분 40초 남았고 저희는 차가 없어요 응 아까 팔각장에 내가 받았어 아 그 다시야 내가 하나 봐놨어 근데 빨리 가야될거야 이거 레드존마다 터질각이야 그러면 그냥 레드존을 기다리죠 터질필이면 타고 터지면 안되잖아요 아니 그냥 납돈 처질필이면 1인칭으로 게임할까? 네 왜요 왜냐면 1인칭이 재밌지않아 가만둬 그래픽이 더 살아 보임 1인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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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으러 가는게 재밌음 에임으로 뚫을 수가 있어서 내가 자리가 3인칭이었으면 무조건 뒤질 상황인데 1인칭은 무조건 뒤질 상황도 에임으로 극복이 가능해서 왜냐면 상대가 시야를 무조건 보고 있는게 아니고 볼려면 나를 내가 쏠수있는 각에나 왼쪽에 차 에어드랍이네 언덕에 딱 멈출게 에어드랍쪽에 사람 안보이 금방에 멈췄겠지 우리 보고 어 저기 마을에서 금방 있던 마을에서 유해지한데 먹었어 먹었어 털린거야 털린거야 한대 한대 아 저렇게 저렇게였구나 아 아 저 fold 우가 네 안녕하세요 어 오징어 벌써 다먹었 오우 여에에에에 justement 있기는 끼니 팔각정을 먹읍시다 팔각정 앞에 사람 왼쪽 왼쪽 언덕에 보이죠? 어허 두명 두명 어이구 한명 기절 한명 왼쪽으로 도움 문영설이 뭐야 2층 2층 올라갔다 에어양 이거 연막이야 아 기절한거 중인거죠 응 차 한대 온다 차 한대 더 일로 안옴 지나가 아까 그 차다 차 개네 죽었네 저 탄 없어요 못 죽였다 죽였다 저 한발도 차고장에서 숨막혀 얘 다운 오케이 빠치 질 뻔했네 어후 갑박아 조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없었으면 그냥 즉소였쟎어 여기로와요 여기 탐 만호 여기도 탐 만호 아 오케이 음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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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어 특히나에 소음표시하는거 만들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수뿌 아유 매니저니 땡큐 응 쏘는데 130? 뭘 거 부족하심? 저 323에... 붕... 나 407 괜찮은데 빵빵 바로 밑에 발소리 들린 것 같은데? 뭘? 잘못 들었나? 빨리 내려가지 술통 까면 어쩌려고 나 내려가 근데 이거? 어 그리고 밑에 지쳐먹음? 능선 밑에 이거 양각이다 이거 한 명 아님 한 명은 80이고 한 명은 SE 능선 밑에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걔 안 먹었어 아예 건들지도 않았음 쟤들아 또 떨어지네 N 방향에 밑에 조지고 갈까요? 그럴까요? 바로 밑이었는데 왜 안 보이냐? 능선 밑까지 붙은 건가? 그래서 안 보이는 걸 수도?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렇음 버그 밑에 버그 밑에 버그 아 이랜 기절 걔는 기절? 네 초록색 기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생방 보는데 이제 방송시간이 정해졌는지요 아 김상댕이 쳐 너무 안감사합니다 한 두시에 세이사이 시작하는 걸로 정해졌는데 제가 잘 지키진 않습니다 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까 제일 처음 잡았던 시체 안 갔어 밑에까지 이거 없는 건가? 금방 걔가 아까부터 쌌던 건가? 거기까지 내려가면 여기는 커버가 안 되죠 나 지금 333인데 뚝이 27 남았고 갑바가 30이 남아 한 대씩 맞으면 터짐 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 일회용 일회용이네? 완전히 일회용 뚝은 그래도 이 뚝이 P가 얼마나 남아가지고 바꾼거 상관없는데 갑바는 과연 바꾼게 잘했을까? 그래도 일갑이었어가지고 나플라 한 대 맞추어 한 대 막아주는게 어디야? 막아주는 게 더 나을거같아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처음 자기장보고 차 필요하면 들고오고 아니면 그냥 걸어가는게 나이 앞에 나무보고 사람인줄 알았네 타고갈까요? 걸어가죠 그냥 걸어가는게 안전할걸요 이제는 어 뒤에 차온다 우리 차 뺏은 건가 뭐지? 밑으로 능선 밑으로 안 세우 계속 간다 쭈욱 가네 쭈욱 간다 쭈욱 갔어 갔어 갔네 갔어 갔네 갔어 갔네 갔어 아니면 저 3층집이 세웠나? 그냥 갔음? 응 쭉 간거같애 어? 아 저기 가고있네 210방향 능선 넘어 19명이나 남았는데 왜 안보이지 어? 차 소리 또 들린다 300 300은 M24 반대편 언덕보다 좀 더 아래 오케이 응 아 이거 빨리 능선 밑으로 내려가야겠는데 이거 능선 살짝 맡기고 있어가지고 밑으로 빨리 내려가야 돼 이길래 반대편 산 먹는 것도 괜찮고 반대편 산에서 전투 엄청 할 것 같은데 집이 저쪽 집 밖에 살짝 안 걸쳐서 저쪽 집은 아무도 안 먹은 것 같은데 심지어 아하 아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되나 여기서 대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이동해 봤자 좋은 걸 못 볼 것 같은데 여기서 어? 응 보급이 또 300에 떨어져서 이걸 하면 아예 산 위에 좀 더 이따가 내려올까 왜냐면 여기서 위에 내려온 애들하고 앞에 있는 애들이랑 쌈싸먹히면 아 그것도 최악이긴 하겠네 아 지금 언덕 어? 아까 우리 있던데 응? 아까 우리 있던데 우리 있던 능선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능선 아랜가? 아래인 것 같기도 하고 안보임 능선 위에서 사운드가? 응 사운드가 능선 위에서 들렸으면 지금 보여야 되는데 능선 아래네 차 차 쏘고 있었다 이거 언덕 220 언덕 음 얘들아 먹고 있네 저기서 미니 14로 바꿉니다 잠깐만 한 발 두 발 세 발 저기도 여답들어짐 NW 어 언덕 그 그쪽에서 도로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300 300 뒤편 보급쪽으로 이동중 한 명 누워있어요 시 오케오케 이동한다 도로 건넌다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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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네 두 명 두 명 걔네는 좀 부담 좀 할게요 나 되고 싶어 나 한 명 다운 얘들 베린이 같애요 그냥 누움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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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일어나라 엥? 베린이가 이걸? 아 안 일어나네 음 차타고 온다 저기도 있다 쟤 어그네 아 아 먹으셨네 고인물이네 아 개많이 맞췄는데 오다가 죽었나? 버기? 엥? 아 저기 있네 한 명 근데 맞고 반응하는게 조금 느리다? 전체적으로? 음 애들이 왜 이렇게 뭐 왜 이러지? 카카오 나 쏜 카카오 아닌거처럼 느껴지네 카카오 잘하네 저기로 250 어 이거 집에 쏜거야 지금 W쪽 근데 못쌌어? 그냥 그럭저럭 무빙 치면 될거 같애 음 초밥집 2층에 쏘고있네요 아 쏘라그래 미친놈출하다가 자기도 쏠거지 뭐 제 쪽을 다른 애가 쏴주고 있어요 아까 어그머그 내가 255에 2명 있거든요 2명 초밥집 쪽으로 붙는다 나무 뒤에 붙어 있어 어 어딘지 대충 하겠다 한 명은 더 저기 가야됨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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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완벽한 착지 여기 앞에 풀 있는 있을거 같은데 아까 기절했잖아 나 다 잡았어 거기 다 잡았어 반응이 좀 느려 애들이 초밥 나오는 애들 거의 다 뒤진거 같구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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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오케이 뭐야 뭐잉? 깔끔 오브 깔끔 뭐야 끝났 뭐야 저기 다있던거야? 이가 아니겠습니까 8배율 숙하에 사기성 그것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거지 뭐지 끝났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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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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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